아이쿰타워 이 꾸미 친구 써니에요. 오늘은 여러가지 감쪽의 촉각 매트로 우리 가족 함께 놀아봐요. 둥글둥글 뾰족뾰족 만져도 보고 걷기도 하면서 재미있는 놀이 함께 할게요. 촉각 매트 속으로 고고! 친구들 여기 여러가지 매트가 있네요. 가족과 함께 친구들 마음에 드는 대로 길을 만들어 볼까요? 살금살금 걸어봐요. 여기는 풀숲입니다. 잔디반 옆에는 예쁜 꽃들도 피어있네요. 울퉁불퉁 조약돌 발바닥이 간질간질해요. 콩콩콩 한발뛰기 양발뛰기 뛰어보세요. 뛰어보세요. 바닷가를 걸어볼까요? 조개껍질이를 기차 놀이하며 재밌게 걸어요. 하나 둘 하나 둘 와, 여기엔 커다란 공룡알이 있네요. 자리에 앉아서 손으로도 짚어보고 발을 쿵쿵쿵! 쿵쿵쿵! 쿵쿵! 이제 누워서 기지개를 쭉 펴봐요. 대굴대굴 빨라도 볼까요? 기지개 쭉! 대굴대굴대굴대굴대굴! 촉각놀이 만들기 네트위에서 친구들이 뛰고 걸으며 소근육을 자극하여 성장 발달에 도움을 줘요 엄마 아빠의 피로하고 지친 근육도 풀어보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건강도 함께 지켜주어요 우리 가족 함께 놀면서 재밌고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았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새로운 놀이로 또 만나요 안녕